저는 오늘 한가지 어려우면서 쉬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만약 이 영상을 유튜브 측에서 보게 된다면 이 영상의 조회수를 마이너스 1로 고정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과연 이 도전이 가능할까요? 저의 채널은 알고리즘을 잘 타는 편도 아니고 구독자 수도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. 그치만 그렇기에 더욱더 도전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?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상의 내용을 유튜브가 본다는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영상마저도 알고리즘을 타지 못하고 평소와 비슷한 조회수를 얻으면 도전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. 이 도전은 기간 제한은 없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. 그러니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필요합니다. collected g 이 영상은 빨리 본 후에 고 find 좋은 outs TWO 이 영상ık Нам을 찍으tes 최소프로 유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연경연연연연 아멘